아쉬워 고마워 고마워 어떻게 얘기해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고 떨려 왜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지 너 울어? 호르몬 때문이가 남애를 같지가 않아 애기도 애기 엄마도 너무 불쌍해 우리 애기 정말 괜찮은 거지 불안할 거 없어 네 애기는 내가 특별 관리하고 있어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 우리 애기 괜찮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우리 애기 꼭 지켜줘 은하야 그래 그래 걱정하지마 저기 그 산모 남편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지? 어 어 남편도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봐야겠어 가지마 왜 어 지금 가봐야 발 도움 안 돼 울기밖에 더 하겠어 그냥 모른 척해 네 그런가 그럼 어떻게 됐냐 어 윤경이 와 있었구나 아빠 저희 윤경이가 많이 놀랐어요 엄마들 마음 다 같잖아요 당연하지 동의할 필요는 없다 아 니 애기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려요 원장님 아 그래 갈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으윽